뭐 하나씩 색깔을 줄까 그러면은? 네 은희야 이거 누구야? 요즘 진짜 핫한 폰 케이스 알아요? 네 저거 저도 YG인데 저도 못 구했어요 이거 누구야? 삼촌 삼촌이야? 네 이건 누구야? 삼촌 삼촌? 이건 누구야 은희? 아가 또 누구야? 아 이거 누구야? 아 벤틀리예요 형? 어 아 벤틀리도 이거 있구나 저 이거 한번 대봐도 돼요 저도 얼굴에다가? 이게 맞나? 형님 저 이거 한번 해봐도 돼요? 제가 조카들하고 자주 하는 건데 얼굴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응 아 이렇게 아아 어플로 어플로 어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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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가 묶고 맨툴려? 넌.. 러가 묶고 맨툴려? 맨... 맨.. 러가 묶고? 벤 여기볼까? 벤 여기볼까? 벤스가 제일 징그럽게 됐고 너는 너무 귀엽게 됐어 벤틀리한테 왜 그러죠? 다 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냐, 얼굴 위에. 어?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됐어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빠방 뭐지, 빠방. 빠방, 삼촌 총 줄까? 삼촌 총도 있는데. 빠방. 빠방. 이게 뭐야? 빠방이야, 빠방. 이거 거들려. 이거 거들렸다고? 네. 고장 났어, 우님? 고장 났어? 고장 안 났어. 왜 소리 안 나? 소리 나. 켜봐봐봐, 당겨봐. 당겨봐? 다시 한 번 쏴 봐. 잘 갔다.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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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저기, 그분은. 대답하면 안 돼. 윌리엄. 도둑놈이야, 도둑놈. 조리러아! 형사. 미안해. 미안해. 삼신이야, deux. 너 같이 놀려버렸던 거야, mean? 삼 vert, 삼 friend. 누구야? 병제 남순이지, 병제 남순이지. 미안한데, 미안한데, 병제 남순이지. 미안한데, 미안한데. 삼촌이 적어줄게, 삼촌이. 삼촌이, 젤리 줄게, 젤리 줄게. 이거 뭐야? 윌리엄 뭐예요? 이거 뭐야? 윌리엄이 좋아하는 쨔쨰를 뷔페식으로 준비했네요. 멋지다. 이게 뭐예요? 이거 젤리 부패네. 뭐부터 먹을 거야? 포도부터 먹을 거야? 포도부터 먹어 먹을 거야?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땡큐? 그래. 또. 또 있어. 햄버거도 있어. 아니,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거 윌리엄이 젤리 좋아한다는 거 이제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요. 음, 맛있다, 맛있다. 이건 또 딱딱한 거. 응. 고마워. 고마워. 외부에서는 원래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나요? 아니, 원래 대디라고 하는데 윌리엄, 윌리엄 난 누구야? 윌리엄, 윌리엄 난 누구야? 형. 아니, 자꾸 집에 있을 때 와이프가 내 이름 부르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같아. 난 누구야? 아빠 쌤. 아빠 쌤. 아빠 쌤. 타협했네, 타협했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니저요. 아, 안녕하세요. 유병재 씨 매니저. 네. 저분이 요즘 더 유명해요. 네, 알아요. 윌리엄, 인제.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말도 안 되지? 뭐 좀 드셨어요? 못 먹었어 아직, 젤리 먹었어. 토마토 좀 받아왔는데, 토마토 좀 먹어요? 토마토요? 어어?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아아아앙. 응. 혜정 메리저님이 요즘에 팬도 뺏어가고 윌리엄 마음도 뺏어가고 아유 완전히 뺏겼네 이거 회사 안가? 회사 안가? 가, 그럼 빨리 가. 나를 간접적으로 해줘. 안 없어져, 올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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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간다, 윌리엄. 가, 삼촌 이제 가. 삼촌 이제 영원히 못 봐. 그냥. 수고하세요. 토마토 먹을까? 경제삼촌이랑 토마토 먹어볼까 한 번? 한 번 먹어볼까? 같이 할까, 그거? 재밌네, 이거 하니까. 누가 더 빨리 하나 할까? 윌리엄, 윌리엄. 삼촌 더 빨라. 삼촌 더 빨라. 빨리 할 거야. 와. 삼촌 잘 너네. 삼촌 잘 너네. 이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